야 갈매기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거미줄이 아니고 낚시줄에 이거 어떻게 빼주나 너무 높아 가지고 야 가만히 써보자 누가 그 바다 열차 있으면 될텐데요 그니까 그 원투하는 저기 하는 사람이나 이제 우리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긴게 없잖아 패들로도 안 닿고 원투나스처럼 긴 게 있으면 좋은데 쭉 던져가지고 사이로 쫙 빼면 되는데 땡긴다고? 응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 아 그거 길이가 되겠다 끝에다 뭐 하나만 걸으면 거기다가 그 사이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응 저 사이로 던질 수만 있으면 되겠네 가만있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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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다 뭐 걸어야 돼 잘못하다 절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 우유로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럼 얘도 안 되는데 사이로 들어가야 돼 사이로 이게 무거운 거 하는 거 아이고 저 날개만 다 치는데 너 살긴 살겄냐 당신 차를 당신 차를 여기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떠들면 되잖아 아유 못 들어온다고 못 들어온 아유 못 들어온다고 못 들어온 조금만 아이고 이 새끼부이 아유 생먹었으면 죽겠다 저도 던질까 하다가 좌석으로 위로 올라갈까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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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냥 다 걸어놨네 걸어놨잖아 자이로 딱 잘 찍어내야 돼 아이고 조준수 야 한번 해 볼게 아 뭉쳐갖고 이렇게 해면 될거야 뭉쳐갖고 던지야돼 그냥 던지면 안 나와 저게 생각보다 멀나보다 우리가 보는 거리 보다 그죠 아이 그 넘어갈 거 봐 넘어가도 살살 땡기면 다시 넘어오지 않나 너무 너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ensive 보톡 어 액 되게 조금 높은 거야 우리가 부는거 보다 Ott 수عت가 1대 3 Tak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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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됐어 됐어 빨리 가 빨리 이거 뭐 날라가지지 뭐 되지 인마도 아이고 딸기가 저기야 날라가지 괜찮애? 또 글루티드가 아니야 아이고 저 아무래도 야 너 생명에 지장이 있어 야 뭐인지 다른거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니 고맙습니다